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캐럿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? 저희는 요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세 번째 월드투어 비 더 선으로 전세계 캐럿분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네 2년 반 만에 드디어 캐럿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도 보여드리고 응원소리도 들을 수 있다는게 정말 꿈만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오랜만에 간 도시들도 많았잖아요 멤버들 어땠어요? 입만 아프지 정말 모든 고양이 한마디로 레전드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연마다 꽉 채워준 캐럿분들의 함성과 열정이 장난 아니었죠 너무 오랜만에 캐럿 앞에서 무대하고 함께 즐기다 보니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꾹꾹 눌러 담아 간직하고 싶더라구요 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캐럿들과 이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어요 캐럿분들도 저희 투어 공연 다 보고 싶으시겠죠? 아우 맞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가 멤버들과 우리 캐럿분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잖아요 아 오늘 선물을 준비했대요 공연장에 못 오신 캐럿분들도 모두 저희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투어 현장을 그대로 담아왔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라이브 뷰잉으로도 함께한 휴스턴 공연을 포함해서 포트워스 시카고 공연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왔는데요 오 새 공연에요? 오 대박이네요 저 안에도 빨리 보여주세요 멤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곧 위버스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다같이 그때의 감동을 다시 느껴봅시다 그러자구요 네 캐럿분들도 함께 해주실거죠 그럼 다같이 투어링하러 떠나가볼까요? 세븐틴 캐럿 작작 비 더 선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 Let's go